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클리음대 교재로 배우는 재즈하모니원 28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온음계 음들의 방향성, 즉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한 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안정적인 음들과 불안정한 음들을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온음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음이 나오죠. 번호로 구분하여 1, 2, 3, 4, 5, 6, 7, 8로 한 다음에 이 음들에서 안정적인 음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1번음과 8번음 다시 말해서 도라는 음이 C키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음들을 찾아보면요. 바로 3번음과 5번음이 될텐데 이 1번, 3번, 5번음 이 세 음이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한 음들 바로 도, 미, 솔. 1, 3,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불안정한 음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1번음을 빼고 3번음을 빼고요. 또 5번음을 빼고 8번음을 빼면요. 그러면은 이 2번, 4번, 6번, 7번음이 남게 되는데 이 2번, 4번, 6번, 7번음들은 불안정한 음들 즉, 언스테이블한 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제가 하나의 스케일을 제가 이거를 치자 말아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가 도레미파 자 C까지만 치고 제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자 편하신가요? 네 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끔가다 아기들이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아기들은 피아노를 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만 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7번음 7번음이 바로 8번음으로 갈려는 강한 성향 아주 스트롱 텐더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2번음은 1번으로 갈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레도는 도 다시 1번으로 갈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4번음 역시도 3번음으로 갈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번음도 마찬가지로 강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5번으로 갈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솔라 솔로 가야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7번은 아까 보였는데 굉장히 강한 제가 이러고 이제 수업을 끝내면 여러분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앱을 꺼내서 도를 치거나 도를 직접 부르거나 이러겠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음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음은 1번음으로 갈려고 한다. 4번음은 3번음으로 그리고 6번음은 5번음으로 그리고 7번음은 다시 1번으로 갈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화성학의 모든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불안정한 음들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음을 안정적으로 갖게 되고 아니면 이 불안정한 느낌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텐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이승을 배우실 때 보통 루트를 대신해서 2를 쓰게 되고요. 9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이 노트요. 그리고 3rd 노트 3번째 음을 대신해서 11 4번음을 보통 11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5번음을 대신해서 13음 다시 말해서 6번째 음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텐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텐션에 대한 이론은 화성학 2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의 방향성, 특히 2번과 4번음 같은 경우는 양쪽의 방향성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도, 레는 미 로 관련 성향도 있죠. 왜냐하면 3번음 역시도 안정적인 음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4번음 역시도 솔로 가도 괜찮고요. 도, 레, 미, 파, 미 로 가도 괜찮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음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을 가지는 안정적인 음과 불안정한 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5번음은 5번음 같은 경우는 저음인 경우, 저음인 경우는 솔에서 1로 떨어지려는 이 성향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이던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케이던스라는 게 종지라고 하게 되는데 이 종지라는 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저음에는 5번음, 그리고 트래블 클래프에는 2번음, 파인 4번음, 라인 6번음, 그리고 7번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 노트를 제가 동시에 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바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어디론가 어디론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지 잘 해결됐다, 마음이 편안하다, 종지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케이던스에는 해프 케이던스, 풀 케이던스, 재즈 풀 케이던스, 플라이거 케이던스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종지, 디셉티브 레졸루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종지된 내용도 우리가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적은 이 코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G7-9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텐션9을 이용해서 쓴 거죠. 그리고 종지인 이 코드는 C 메이저라는 코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보면은 5번은 1로 관련된 성향, 2번도 1로 관련된 성향, 4번은 3으로 관련된 성향, 6도 5로 관련된 성향, 7은 1번으로 관련된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종지 때문에 바로 조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C 메이저 스킬, 다장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제가 멜로디를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미, 하, 솔 한 다음에 도로 한번 떨어져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느낌이 되죠. 바로 끝나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안정한, 불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제가 여기에 한번 솔이라는 5번 음을 한번 놓고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만약에 저음을 솔을 치게 되면 아마 계속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은 이 느낌과 이 느낌 두 개 바로 저음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1번, 3번, 5번 음을 쓰게 되면은 끝나는 느낌, 안정적인 느낌으로 곡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같은 미, 파, 솔, 미 라는 이 멜로디에 2번 음과 4번 음 6번 음, 7번 음을 한번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난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2번 음으로 한번 해보면요. 자, 계속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도 계속되는 느낌이 나죠. 자, 다음 6번 음 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불안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을 우리가 만들 때 멜로디를 작곡을 할 때 1번, 3번, 5번 음으로 쓰고 2번, 4번, 6번, 7번 음으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을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끝나는 느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2번, 4번, 6번, 7번은 계속되는 느낌 불안한 느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하게 되면은 아주 곡을 쓸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제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해피 버스데이라는 곡인데 자, 이 곡을 C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걸 하나의 프레이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프레이즈를 단위에 제가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리듬 패턴이 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똑같죠. 자, 이거는 C 메이저 키가 됩니다. 자, 그럼 그럼 C 메이저 키에서 안정적인 음은 바로 도, 미, 솔이 되고요. 불안정한 음은 레, 파, 라, 시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프레이즈를 보게 되면은 시 불안한 느낌 7번 음으로 가게 되죠. 그럼 들어보면은 네, 계속되는 느낌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불안한 느낌 계속되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프레이즈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1번 음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 끝나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프레이즈를 또 보게 되면요. 6번 음으로 가게 되죠. 6번 음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언스테이블한 음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되는 느낌이 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부르게 되는 거죠. 자, 1번으로 끄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느낌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음계의 7개의 음들은 안정적인 느낌으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1, 3, 5번 음과 불안전한 느낌으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2번, 4번, 6번, 7번 음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 계속되는 느낌 끝나는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곡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써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멜로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되는 느낌 끝난 느낌 계속되는 느낌 끝난 느낌 아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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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 개개개 끝 이런 식으로 곡을 쓰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곡을 쓰실 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곡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